첫 니즈업을 대구FC로 하게 돼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선수들이랑 먼저 친해지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올해 팀에 꼭 도탬이 되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. 제가 신인 때는 팬분들도 많이 안 계셨던 것 같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훈련 인프라나 경기장이나 좋아진 걸 보면서 좋은 팀이다 생각도 하고 원정을 와보면 팬분들이 엄청 열정적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엄청 감명 깊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를 잘 모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팀이 원하는 목표를 저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올해는 팬분들이 저를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원하고자 하는 목표에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위아 대구! 위아 대구! 조금 약 1,000 달 만에